생을 축하합니다 생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형이여 그래 생을 축하합니다 데미그 하나요? 예! 이제 소원, 소원 마음속으로 빌고 뭐래 소원? 마음속으로 빌고 아, 아휴 왜 때리지 않나? 나 키가 또 어디지? 아, 희살밖에 없지 2분 30초 돌리면 2분 30초 안 돌렸으면 안 됐습니다 딱 타이밍이 딱 타이밍이 아, 뭐야, 뭐야 생이 케이크 하나 먹어야지 케이크 하나 먹어야지 들어왔다 잘 먹어요 소중한 공연 당황 아 넣을 수 있어 어우 잘했어 어 어어 으 으 으 괜찮지 으 응 이성아 저거 봐 저거 봐 뽀뽀해 주자 뽀뽀해 주자 뽀뽀해 주자 아이 무슨 아이 무슨 나 그 한강에서 케이크 먹어본 적도 처음이야 나도 처음이야 해준 적 케이크 먹는 거는 따로 이제 케이크 아 진짜 이번 연구야? 아니 이제까지 진짜로? 아니 제가 지금 뭐 차지 같은 거 한 것도 안 해봤는데 아 진짜 나는 고일 때 난 여기로 와가지고 응 나 난 고일 때 와가지고 연습실에서 이제 멤버 형 중생들을 이제 멤버 형 중생들을 이제 축하해준다고 해보니 따로 이제 나와서는 친구가한테 케이크가 이렇게 이렇게 축축한 선물을 했네 기억에 나의 짓을 하자 그리고 나의 짓을 하자 너의 짓을 하자 나의 짓을 하자 나의 짓을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